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3,012명, 26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세를 보이더니 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 신천지발 1차 유행을 시작으로 서울 도심지폐발 2차 유행, 그리고 가을철 3차 유행을 거쳐 지난해 12월 4차 유행까지 확진자 수가 기록을 세우더니 급기야 1만 3천 명대에 이른 건데요. 오미크론 발 5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정부는 방역체계를 일부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고위험군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오미크론 확산세가 빠른 광주와 전남 등 4개 지역에서는 60세 이상이나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자가검사 키트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방침도 달라집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면 7일만 격리하면 되고요. 밀접 접촉자여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다음 달이면 확진자가 최대 3만 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정부 전망도 있죠. 새로운 방역체계로 고위험군 집중관리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남에서도 26일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는데 경남의 코로나19 상황 짚어봅니다. 2000년 전 가야 토기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김해시에서 저렴한 가격의 도자기를 살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개통 이후부터 끊임없이 비싼 통행료로 논란을 빚어온 거가대교.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6일 오전 거창군의 한 옷가게에서 LP가스로 추정되는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70대 가게 주인과 가스배관 철거 작업을 하던 70대 작업자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남에서도 26일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경남의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26일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527명입니다. 양산 184명, 창원 151명, 거제 57명, 김해 50명 등의 순서입니다. 경남에서 500명이 넘은 수치를 기록한 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기자, 경남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양산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에서는 전날 300명대를 처음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보였는데 26일에 다시 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역 방송사에서 집계를 할 때 전날 오후 4시 반 이후부터 발생한 숫자를 보는데 그러니까 25일 오후 4시 반 이후부터 26일 오후 4시 반까지 무려 5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특히 25일 밤 사이에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양산에서 갑자기 많이 나왔는데요. 양산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지난 23일 이용자 1명이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했다가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약 340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3, 4일 만에 1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학원에서도 종사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계속해서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양산시 방역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현재 방역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교육지원청과 양산학원연합회 등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오는 28일까지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체육시설은 다음 달 6일까지 관련 학원시설은 다음 달 4일까지 휴업 중입니다. 양산뿐만 아니라 창원에서 거의 2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창원에서는 유흥주점과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창원시는 이틀 사이 전체 확진자 가운데 18세 이하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창원과 양산, 김해, 거제를 중심으로 크게 발생했고 나머지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경남에서도 26일 오후 1시 기준 모두 425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원이 가장 많고 이어서 김해와 진주 등의 순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지 정말 며칠 만에 확산이 본격화됐잖아요. 정부가 오미크론에 집중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는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 4개 지역인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 등에서 동네 병원과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검사와 치료체계 전환을 시범 시행합니다. 기존 PCR 검사는 60대 이상 고위험군이나 우선검사 필요군에 집중하고 이외 대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신속 항원검사 방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신속 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추가로 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고 그에 앞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검사가 가능해집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최근 추세를 보면 앞으로 경남에서도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와 신속 항원검사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도자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소식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해는 2000년 전 가야시대부터 좋은 흙과 우수한 기술로 일찌감치 도자기문의 중심지로 성장했는데요. 이런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김해에서 명품 도자기를 저렴한 값에 살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영림 기자가 소개합니다. 김해 명품 도자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색과 청색이 오묘한 조화를 뽐내는 분청 도자기부터 현대적 감성을 녹여낸 작품까지 다양한 도자기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김해 분청 도자기 판매전입니다. 이번 특별전의 주제는 일상의 행복, 5만원의 행복전으로 작가 55명의 작품 천여 점을 감상하고 살 수 있습니다. 2000년 가야토기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김해 분청 도자기를 이곳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10만원이 넘는 제품들을 모두 균일가 5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해 도자기를 알리겠다는 작가들과 판매 간의 의지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이렇게 팔 수 없는 가격인데 저희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죠. 김해가 전국적으로 도자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김해 도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1년에 한 번 저희가 항상 구정 전에 도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특별히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저렴한 가격도 가격이지만 코로나로 전시 문화 행사가 크게 줄은 요즘 방문객들에게는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행사가 반갑기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웃을 일도 없고 좋은 일이 없는데 되게 진짜 행복한 기회를 주셔서 여기 질레에 계신 도예가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고요. 오늘 그냥 잠시 외출을 나온 건데 진짜 행복하다는 기분을 얻고 가네요.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김해 분청 도자 전시 판매관에서 진행되며 수익금의 일부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논란의 거가대교입니다. 경남과 부산을 잇는 광역교통망인 거가대교. 그런데 이 거가대교는 개통 이후부터 끊임없이 비싼 통행료로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싶을 텐데 일반 승용차 편도 만 원입니다. 특대형 화물차는 편도 2만 5천 원인데요. 인천대교 통행료의 4배, 거리로 경부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하면 무려 27배나 됩니다. 통행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이 통행료 감소로 인한 적자를 매년 인간사업자에게 비용 보전금으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 부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권위안을 채택했습니다.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해 국가가 책임 관리하고 통행료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해달라는 것인데요. 이 권위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고 하는데 부디 거가대교 이용자를 위한 방안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타까운 죽음을 막자는 취지로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동안 법적 책임과 형사처벌을 받는 주체가 사업주에 그쳤다면 이제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으로 확대되는 건데요. 물론 이 법이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게 유예 기간을 두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남 곳곳에선 시행에 앞서서 현장 점검과 대응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디 법 시행과 사업장 규모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처럼 시급한 인생 현안은 없다라는 각오로 모두 함께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의령에 핀 신비의 대나무꽃입니다. 마치 벼 이삭처럼 생긴 이것, 바로 일생에 한 번 보기 어려워 신비의 꽃이라 불리는 대나무꽃입니다. 이 꽃이 의령 곽재효 장군 생가에 조성된 20여 그루의 오죽에서 피었는데요. 의령에서 대나무꽃이 개화한 건 지난 2013년 의령읍 서동과 2020년 의령읍 남산, 지난해 칠공면 복산사설 등 세 차례에 불과합니다. 씨앗이 아닌 땅속뿌리로 번식하는 대나무가 이 꽃을 피운다는 건 매우 보기 드문 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대나무꽃은 예로부터 신비롭고 희귀해 대나무에 꽃이 핀다면 국가에 좋은 일이 발생할 징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부디 긴 코로나의 힘든 터널을 벗어나 완전한 일상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6일 오전 11시쯤 거창군 중앙리의 한 옷가게에서 LP가스로 추정되는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가게 주인과 가스배관 철거 작업을 하던 70대 작업자 등 2명이 일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폐가스배관 철거 과정에서 잔류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50대 간부 소방관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한 지역 소방서의 A소방경은 지난해 11월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소방경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경남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A소방경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소방본부는 A소방경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별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산의 문화교육 허브가 될 양산·복한문화학습관이 내년 3월 준공됩니다. 양산시 동면 금산일 1원에 들어설 복한문화학습관은 총사업비 324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평생학습관동과 공공도서관동으로 지어집니다. 또한 각 건물은 다목적홀과 강의실, 개강당, 어린이 도서관과 열람실, 일반자료실 등 기능에 따라 공간이 배치됩니다. 지난 21일 기공식을 연 양산시는 차질 없이 준공한다는 계획으로 이구시 복한문화공간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원시가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이 될 부울경특별연합사무소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허성문 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특별연합사무소는 도시의 상징성과 지리적 여건, 인프라 등을 갖춘 경남, 그 안에서도 창원특례시에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의 유치선언으로 창원과 김해, 양산 등 3개 도시가 부울경특례연합사무소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남FC가 2022 시즌 서울 이랜드와의 홈 개막전을 창원이 아닌 밀양에서 가집니다. 경남은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던 창원축구센터의 잔디와 전광판 교체공사로 올해 7월까지 밀양에서 홈 경기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설기현 감독은 올 시즌 경남 지역을 돌며 홈 경기를 진행하는 만큼 도민들 앞에서 승리를 이어가며 승격을 이뤄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3대 정책 방향을 특례도시, 일상도시, 분권도시로 정했습니다. 시는 창원의 대전환을 위한 목표설정 보고회를 열고 공공기관 이전 근거법 마련, 민생안정대책 등 302건의 업무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목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유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